오늘 0시 기준으로 경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253명으로 전날보다 3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 3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산 서요양병원 입원 환자 2명과 종사자 1명입니다. 기존 집단 발병시설의 추가 확진과 해외 유입 이외에 일반 개별 감염은 이틀 연속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봉화 푸른 요양원의 80대 입소자가 안동 의료원에서 숨져 경북의 사망자는 45명으로 늘었고 완치자는 770명, 완치율은 61%를 넘었습니다.